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리 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자영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제 막 계약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자가진단을 하면 학교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대구는 학생 10명 중 9명꼴로 참여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 83.7%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앱을 통해 오늘 등교 중지 안내를 받은 학생은 9천여 명, 계약 첫날인 하루 전보다 1,700명가량 늘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등교 중지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문제는 자가진단을 통해 등교를 제한하는 방식이 언제까지 실효성이 있겠냐는 겁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리 두기 완화 등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 교육 방역 역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정점에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등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가 일상을 되찾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이르면 내일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 개선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페하고 식당하고 기준으로 학교가 같이 갈 수는 없죠. 밖이 완화된다고 해서 전혀 검사 안 하고 이렇게 완화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게 좀 풀어지더라도 학교는 좀 더 견고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정부와 대구시는 이달 종순 전국 25만 명, 대구는 1만 명 대 확진자 규모를 정점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일상 회복과 아이들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